쁄웅 사업 길게 에트를불를 잡아갑니다 단태용 서비스 짧게 직선점 꼽아주 스코어는 2대1 짤블리시브 자,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줄일 필요가 있는 오민서 짤블리시브 잘 받아쳤어요 수비가 자, 포핸드로 전환해봤으 강한 공격 하지만 스코어 4대3 짧게 직선점 뽑아줬고 백핸드 다시 한번 공격 받아칩니다 신서의 서비스 짧게 백핸드로 밀어줍니다 강한 포핸들 신서의 매트가 이어집니다 레시브가 조지는 안태용의 서비스 직선으로 뽑아줍니다 이번에도 짧게 강한 공격 직선점 먼저 선제를 잡으면 서비스 면을 짧게 몸을 던지면서 받아줬습니다만 그대로 얼어붙어 짧게 백핸드 밀어넣었습니다 탑스피 에잇올 깊숙한 포스 레시브가 됐습니다 탑스피 탑스피 내가 이 서비스부터 출발할 겁니다 탑 damaged 로그랑 그것을 이번에도 짧게 먼저 선재를 잡았어요. 강한 탑스피인! 네. 1대0. 자 이번에도 강하게 1홀. 자 백핸드로 자 끝은 2홀. 안태형이 서비스. 서비스 득점 안태형은 3대2. 직선쪽 다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3홀. 자 깊은 코스. 이기 때문에 본인의 플레이를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5대3. 먼저 탑스피 걸어. 서브는 안태형. 자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블린시브. 자 자세를. 6대5 오빈서의 서비스. 서비스 득점 뒤져있는 안태형. 자 이번에는 조금 많이. 5대3. 3대3. 4대3. 마탑스피 해결. 자. 오빈서의 서비스. 짧게. 직선점. 안태형의 서비스. 짧게 건넸어요. 깊은 코스.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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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1등 mac주arı. 3 vo전기 MIGHI.